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어쩌면 나에게 추억이 아닐까 내가 사랑한 나의 눈에 기억만 하던 나의 모습이 다 어둡게도 사라져 멀어지면 흩어져 어쩌면 아직도 지난 나의 기억을 사랑해가면서 살아 추억은 나의 온기를 지켜주며 살아가게 해 다른 너의 시선은 나의 용기를 붙들며 도망가지도 않게 더 나의 발을 잡아줄게 있잖아 사실 또 너의 나의 길을 더 사랑해 보려고 했잖아 사실 기대도 하니까 하지만 넌 이제 더 나은 나를 위해 다 큰 진상 은혜님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너의 사랑은 너의 사랑은 너의 사랑은 너의 사랑은 나의 selbst 난 나의 기억을 사랑해가면서 살아 주원은 나의 웃기를 지켜주며 살아갑니다 이른래 나의 시선에 나의 울음을 놓치며 희망하지도 않게 더 나의 딸을 잡아줄게 사랑 사실 건물인 나의 길을 더 사랑해보려고 한 잔아 다시 기대고 하니까 하지만 난 이제 더 많은 나를 위해 다 괜찮아 사랑을 바꿨다라고 말해주며 살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